자 시작하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54쪽 5번 가운데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슨 뜻이다 양도가에게서 공제를 안해준다는 뜻이죠 자 부당의 계산에 의한 시가표준은 양도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한 거예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할 때는 초과액은 뭐다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시가가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이 됩니다 그래서 초과액은 제외한다 뒤에서 배웁니다 자 그 다음 2번은 대금지급에 미출 지연추가이자 지연추가이자는 약정된 게 아니죠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리고 주택구입시 대출이자도 공제 못 받아요 대출이자는 상대방이 없잖아요 상대방이 금융기관이죠 매도자가 아니죠 그러나 장기 할부이자는 상대방이 있어요 매도자가 할부이자는 더하는데 지연추가이자는 약정된 게 아니고요 대출이자도 상대방이 없다 대출이자를 공제하면 어떻게 돼요 안 받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형평이 안 맞죠 그 다음 자본적이 아니라 수익적 자 벽지를 다시 했다 장판을 다시 했다 이거는 수익적 지출액 현상 유지비용이죠 원상 복구비용 그 다음 취득세는 공제받는데 재산세 종부세 보유 관련된 세금은 공제 못 받는다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도 공제 못 받는다 그러나 어렵게 나왔을 때 과로 2월 과세에 대한 증여세는 공제받습니다 공제받는 거를 뭐라 그래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그 뜻이에요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양도가에게서 공제합니다 그냥 증여세는 공제해주면 안 되죠 필요경비 산입한다 무슨 과세 2월 과세 뒤에서 배워요 자 그 다음 벌칙적 성격의 택지초과 이거는 재산의 가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벌과금 성격이니까 재배하고 그 다음 법률에 의해서 국가가 측량을 다시 하죠 그래서 면적이 증가되어 징수한 조정금 국가가 징수한 조정금은 필요경비로 인정을 안 하죠 이거는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내 면적이 증가되잖아요 그럼 국가에게 조정금을 지출해야 돼요 이런 거는 공제를 못 받는다 자 그 다음 6번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특례 자 특수관계인가 어떻게 근해서 미달하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이 감소식으로 인정될 때는 시가로 계산한다 그 뜻이에요 시가에 의해서 계산한다 어떻게 어떻게 해서요 시가에 오프라상이 되거나 또는 3억 이상 차이 나는 거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을돌이 자 둘 사이는 특수관계인입니다 친인척이죠 시가 10억짜리를 9억 받고 거래했다고요 9억 받고 그럼 시가는 10억인데 거래가에 6억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정상적인 거래인지 부당한 거래인지 법에서 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3억 이상 차이가 나가나 또는 시가의 몇 프로 이상 5% 이상 그럼 일단은 큰 금액에서 적은 금액을 빼야죠 그럼 차액은 1억이네 1억 그럼 3억은 차이가 안 나네요 그럼 정상적인 거래죠 그러나 시가의 몇 프로 5% 시가의 5%를 계산해 봐야 돼요 그럼 시가가 10억이잖아요 10억의 5%는 5천만원 5천만원 그럼 1억은 5천만원 이상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죠 그럼 여기는 안 들어가지만 여기는 들어가 그래서 이거는 양도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서 친인척과 짜고 거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거래를 부인하고 이거를 부당하게 계산 부인이라 그래요 부인하고 뭐를 양도가액으로 한다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미달양도입니다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서 인정될 때는 뭐다? 시가에 의해서 계산한다 숫자 꼭 기억해야 돼요 두 가지 5% 줄여서 오빠 오빠 3억 3억 줄게 시가로 계산한다 오빠 3억 숫자배열 자 그 다음 2번 상속 및 증여자산의 경우 상속받아서 팔았다 증여받아서 팔았다 그럼 양도가액이 20억이면 양도가액이 20억이죠 그럼 취득가액은 제로잖아요 상속증여는 거래금액이 아니니까 그럼 제로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법에 의해서 평가한 가액 평가한 가액이 뭐다?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으로 한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 3번은 뭐다?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토건 특 취득권리를 몇 년 이내 팔 때 과로 과로가 5년 이내 팔 때야 5년이라고 집어넣어야 돼 5년 이내 팔았을 때는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2월 과세라 그럽니다 그럼 2월 과세는 취득가액을 누구 거를 적어라?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액을 적어라 그 뜻이에요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적어주는 거예요 증여 당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6번에 1번은 친인척과 짜고 미달 양도했죠? 양도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될 때 인정될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3억 이상 또는 시가의 5% 이상 그럴 때는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양도세를 재계산한다 뭘로? 시가로 그 다음 상속받았다 증여받았다 팔아먹었죠? 양도가액이 20억이다 취득가액은 제로다 그럼 취득가액을 만들어야죠 법에 의해서 평가한 가액이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 3번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 5년 이내 양도했을 때는 2월 과세한다 그래서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취득가액이 아니라 취득 당시 취득가액으로 뒤에서 배웁니다 자 7번 다 했어요 확인이 안 된다 인정이 안 된다 추계 결정합니다 순서 양도가액이 확인이 안 되면 매감기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되면 매감환기 기준식가네요 그럼 옆에다 뭐를 적어줘야 돼요?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을 적어라 공식이 뭐다? 취공 그럼 부동산은 몇 프로? 3%? 미등기는 0.3 그 다음 까만 거 어렵게 나왔을 때 취득가액을 뭘로 적었어? 환산가액으로 적었어요 환산가액으로 추계 결정했다 예를 들어서 양도가액이야 양도가액 마이너스 취득가액을 뭘로 적었어? 환산 취득가액으로 적었다는 얘기에요 그럼 이게 뭐예요? 매감환기 중에 하나잖아요 매감환기 중에 하나죠? 이렇게 적었다면 여기 필요경비 두 가지 필요경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산 공제를 해야 됩니다 필요경비 계산공제 공식이 뭐다? 취공 취득 당시의 기준식가 물건별 공제율이라고요 그래서 필요경비 계산공제한다 취공 그 얘기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2억이고 이게 계산공제액이 1억이라면 합치면 얼마다? 3억 그래서 3억을 양도가액에서 공제받겠죠? 그러나 이게 양도차액을 절세하는 방법을 법에서 제시해 놓은 거예요 양도차액을 최소화하는 방법 어떻게 알아? 이거는 짜가 비용이죠? 짜가잖아 그럼 진짜가 뭐다?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이게 진짜 비용이잖아요 이거를 합쳐보니까 5억이 나와 그럼 이게 1의 금액 2의 금액이야 그래서 법은 1의 금액이 2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 적은 경우는 2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양도차액을 최소화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1의 금액이 2의 금액보다 큰 경우가 아니라 이게 적어 실지 비용은 5억인데 그래서 양도가액에서 3억을 빼지 말고 5억을 빼주세요 이거는 양도차액을 최소화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5억을 빼주면 양도차액이 줄어들겠죠? 즉 절세하는 방법 양도차액을 최소화하는 방법 그래서 2개의 2개를 비교해서 결국 둘 중 큰 거를 빼라 그 뜻이에요 할 수 있다 둘 중 큰 거를 빼라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끝났네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뭘로 들어가 55쪽 세율 그래서 세법의 꽃은 세율이다 많이 나올 때는 세 문제까지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세율은 어떻게 합니까 암기가 돼야 되죠 암기가 잘 안 돼요 자꾸자꾸 보는 수밖에 없다 보면서 포인트만 딱 잡아야 됩니다 자 취득세부터 들어갑니다 자 표준세율 자 표준세율이죠 그래서 취득세는 세율구조가 뭐다 차 등 비례세율 물세입니다 물건가액에다가 재산의 종류별로 차 등 비례세율을 곱한다 법에서 만듭니다 이거를 지방에서는 뭐와 뭘로 사용한다 표준이 되는 세율과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럼 뭐 위주로 공부한다 표준세율 표준세율 탄력세율이죠 몇 프로?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50%를 지자체 조례에 의해서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가 있다 자 그럼 표준세율은 필수예요 유상 우리 수없이 했잖아 농지는 3% 2회는 4% 근데 유상이죠 유상이죠 원인이 유상이에요 농지는 몇 프로? 3% 외에는 몇 프로? 4%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취득세에서 농지는 몇 가지예요 네 가지 네 가지 논 밭 과수원 목장용지입니다 이거를 유상취득하면 3% 나머지는 4%예요 취득세 농지는 네 가지를 얘기한다 그럼 네 가지가 아닌 건 4%입니다 자 근데 이제 주택을 유상취득합니다 그래서 주택은 과거의 법이 필요가 없다고요 표준세율이 뭐예요? 옛날의 취득세 표준세율과 옛날의 등록세 표준세율을 합쳐서 취득세 표준세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옛날의 취득세 표준세율은 2%야 옛날의 등록세 표준세율은 원인에 따라 다섯 가지로 구분합니다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을 빼고는 다 2%가 넘어가는 거예요 흥상취득세에서 표준세율은 취득과 등기를 합친 거예요 근데 유상은 합치질 못하죠 계속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6억 이하는 몇 프로?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세분화시켰어요 공식을 통해서 어떻게 1.01에서 2.99 반올림하면 1에서 3% 그다 딱 7억 5천만 원이 2%예요 그래서 7억 5천만 원보다 8억까지 쓰면 2%보다 넘어가고 7억 5천 밑으로 밑으로 쓰면 2%보다 내려가겠죠 그래서 6억 초과 9억 이하는 세분화시켰어요 공식을 통해서 세분화시킨 게 1.01에서 2.99 즉 반올림하면 1에서 3% 그다 딱 7억 5천은 2%다 그다 외울 때는 하나 둘 셋이예요 7억 5천 딱 2% 나머지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 있다 그 범위가 1.01에서 2.99 과거에 법하고 필요 없다 그다운 9억 초과는 3% 이거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1주택자 무주택자가 집을 샀어 막 3,4% 과세하면 안 되잖아요 9억 초과는 3% 6억 초과 9억 이하는 거래 금액에 따라 1.0에서 2.99로 갑니다 6억 이하는 1% 무주택자가 사서 하나가 됐다 그 다음 까만 거 주택을 신중축했다 중축호 땅을 샀어 그럼 땅은 돼지잖아요 농지가 아니죠 그럼 몇 프로로 간다 4% 그 다음 상속 농지는 몇 프로? 2.3 그 다음 이외는 몇 프로? 2.8 증여는 비영리사업자를 씁니다 2.8 이외는 3.5 원시는 2.8 공유, 합유, 총유는 2.3 그 2%보다 다 많아 앞에 거는 취득세 뒤에 거는 등록세예요 단 주택 무주택자가 사서 집이 하나가 됐을 때는 6억까지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1.01에서 2.99 그래서 딱 7억 5천만 원까지가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은 하나, 둘, 셋 공유, 합유, 총유는 2.3 이게 돼야 나머지가 됩니다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표준세율 자 숫자베일이 어떻게 돼요? 유상은 유상은 하나, 둘, 셋, 넷 유상은 하나, 둘, 셋, 넷 주택 하나, 둘, 셋 농지회 셋, 넷 하나, 둘, 셋, 넷 전체 숫자베일이 그 다음 상속은 상속집에 가서 3, 8 광땡을 잡았다 3, 8 2만 붙이면 돼요 그 다음 증여는 언제 받았어? 광복절 광복절 날 증여받았다 만세 증여받으면 만세 8, 1호 광복절 2만 붙이면 돼요 그 다음 원시취득은 바로 2, 8이 공유, 합유, 총유는 공만 알면 되나 0, 3이 0, 3이 2만 붙여라 2.3 이렇게 해서 이러한 세율을 5가지로 나누죠 5가지로 나누어서 일정하게 곱한다 차등 비례세율 반드시 표준세율은 필수예요 필수 원인을 5가지로 나눴다고요 자 그 다음 특례세율 표준세율이 아니라 이번에는 특례세율 특례세율이 뭐다 한쪽만 과세하는 거 그래서 특례세율 그럼 왼쪽 표준세율에서 2% 빼는 거 중과 기준세율이 2%죠 오른쪽은 중과 기준세율만 과세하는 거 2% 자 그럼 왼쪽 오른쪽을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표준세율에서 2%를 뺀다는 뜻은 뭐다 옛날의 취득세 옛날의 등록세가 표준세율이죠 2% 원인에 따라 이렇게 5개 그럼 2% 빼고 이 뜻은 뭐다 과거에 등록세만 과세하라 등록세 세율을 물어보는 거예요 2% 빼고 절대 시험은 2%라고 안 남아요 2%를 뭐라 그런다 중과 기준세율 몇 개 있다 7개 환매 등기 등기만 하라 매도자 매수자는 환매가 뭐다 내 부동산을 내가 다시 취득하잖아 그럼 다시 취득하니까 실질적이 아니라 형식적이다 2% 빼고 2% 빼고 뭐만 하라 등기만 하라 매도자 매수자는 그 다음 상속 1가구 1주택 무주택자가 받았죠 또는 감면대상 농지도 2% 빼고 등기만 하라 상속 상속 상속은 위에 나왔잖아요 위에 2번 2번처럼 물어보면 표준세율입니다 2번처럼 물어보면 근데 상속 1가구 1주택 무주택자가 받았죠 그럼 원래 주택은 몇 프로야 상속은 2.8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2를 빼고 0.8만 과세하라 그 다음 감면대상 농지는 2.3이죠 그럼 이럴 때는 2% 빼고 등기상 0.3만 과세하라는 뜻이에요 무주택자가 상속 받으면 세금을 완화시켜줘죠 2% 빼고 뒤에 거 0.8만 농사 짓는 분이 농지를 상속 받았죠 2% 빼고 자 그 다음 법인의 합병도 합병했잖아 합병했으니까 2%를 안 내는 거예요 안 내 그 대신 등기는 다시 하라 2% 빼고 그 다음 건축물의 이전 이전했잖아 이전 이전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전에서 가액이 초과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럼 가액이 초과되는 경우 이렇게 나와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이거야 가액이 초과 안 됐어 그대로 옮겼어 그대로 옮겼다고요 세금 안 내는 게 아니라 이전이란 단어가 나오면 과세합니다 어떻게 표준 세율에서 2% 빼고 등기는 다시 하라 등기만 과세하는 거야 그럼 가액이 초과되면 2% 또 내야지 이거는 무슨 세율로 표준 세율로 그래서 법조 그래서 법조문이 건축물의 이전은 어떻게 과세한다 표준 세율에서 2% 빼고 그러나 이전 냈는데 가액이 초과될 때는 2% 또 내야지 그럴 때는 표준 세율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건축물의 이전 가액이 초과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아니 하더라도 이전했다고 등기는 다시 하라 취득세 납부 어떻게 표준 세율에서 2% 빼고 자 그 다음 이혼했다 재산분할 재산분할도 2% 빼고 등기는 다시 해야죠 그 다음 벌채 후 원목 생산을 위한 임목도 임목 법에 의해서 2%만 빼고 등기만 하라 그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은 왜 2% 뺀다 2% 옛날에 납부 한 거니까 1번 건축물 옛날에 2% 냈잖아 2번 이럴 때는 상속 부모님이 2% 냈어 그 다음 법인의 합병도 합병 전에 2% 낸 거야 그 다음 공유 합유 총회도 공유 공유 공유도 2.3%죠 2% 낸 거야 등기는 다시 하라 그 다음 건축물의 이전도 2% 낸 거야 이전하면 등기는 다시 하라 2% 빼고 이혼 이혼 전에 2% 다 낸 거야 그 대신 등기만 하라 2% 빼고 그래서 7가지는 표준세율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표준세율에서 2% 빼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2번과 4번이에요 2번 상속 이렇게 물어볼 때는 2% 빼고 4번 공유물이 여기 왜 나왔어 옛날에 2% 납부 하고 등기를 안 하는 거 그러나 공유 합유가 표준세율로 물어보면 위로 올라가요 5번으로 표준세율로 물어보면 2%와 등기를 더해서 2.3이에요 표준세율 왜 밑에 있어 2% 내고 등기는 안 한 거 2% 납부하는 거니까 2% 빼고 이렇게 자 그 다음 중과기준세율 2% 2%짜리죠 이거는 중과기준세율이다 뭐다 이거는 반대잖아요 반대 2%만 내라 뭐는 하지 말아라 등기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소유권이 아니므로 옛날에 취득세만 내라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간주취득 대표적으로 간주취득이 있다고 1번 2번 3번 묶어서 간주취득이야 자 개수 가역증가는 2% 선박차량 기기장비 종류변경 가역증가 2% 설립 후 과점주주 2% 내는 거에요 2% 그래서 1번이 중요하지 개수로 인한 취득은 가역증가를 얘기해 2% 그러나 면적증가는 제외입니다 면적증가는 뭐다 중축 원시취득 2.8% 표준세율로 과세합니다 개수 아무런 말이 없으면 가역증가 2% 면적증가는 제외 두글자로 중축 원시로 봐서 2.8%로 과세합니다 표준세율로 그 다음 공사연장 사무소 4번 공사연장 사무소 비과세 1년을 초과하면 과세합니다 몇 프로 2% 임신은 등기 안하는 거 그 다음 묘지도 2%만 내는 거 그 다음 외국인 소유도 2% 소유권이 아니니까 등기는 과세를 안 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간주 취득 2% 무덤 2%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2% 자 이렇게 해서 표준세율과 특례세율 반드시 알아야 돼요 표준세율과 특례세율을 반드시 구분하자 특례세율은 2% 빼는 게 있다 왜 뺀다 2% 납부 한 거니까 옛날에 그리고 2%만 과세하는 거 왜 2%만 과세해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2%만 내는 거요 대표적으로 간주 취득 등 자 이제 등록면허세로 들어갑니다 등록면허세로 들어가네요 자 등록면허세는 물세인데 세율 고조가 비례세율도 쓰지만 정액세율도 씁니다 정액세율은 얼마예요 액수가 정해져 있다나 액수가 6천원 자 그럼 표준세율 역시 탄력세율 50%예요 자 유상은 2% 왜 유상이 나와 옛날에 2% 내고 등기 안한 거 그럼 취득세 큰 게 몇 프로예요 표준세율이 4% 그래서 취득세 취득세 등기를 오늘 할 때는 소유권도 등록면허세를 냅니다 2% 취득세 농지는 3% 외는 4% 2를 빼되 큰 녀석의 1을 빼는 거요 4에서 1을 빼니까 2 그런데 어렵게 나왔을 때 1에서 3% 세율을 적용한 주택 이런 거는 2% 못 빼잖아요 1에서 3% 옆에 나와 있잖아 이럴 때는 취득세율의 50% 곱한 세율을 적용한다 곱한 그럼 6억 까지는 1%잖아 취득세가 여기에 몇 프로 곱해 50% 그러면 몇 프로만 적용하라 0.5 절반만 그 얘기예요 취득세율의 1에서 3% 6억 까지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1에서 3% 9억 초과의 3% 1을 못 빼는 것도 있죠 과거와 관련이 없어요 해당 세율의 입 50% 를 곱한 절반만 적용하라 상속 0.8 취득세는 몇 프로야 2.8 큰 녀석의 1을 빼 증여는 큰 녀석이 몇 프로야 3.5 1을 빼니까 1.5 원신은 2.8 1을 빼니까 0.8 여기까지가 소유권입니다 5번부터는 소유권이 아닌 것 전부 몇 프로야 0.2 0.2 설정 이전 등기는 다 0.2 자 그 다음 0.2% 까지가 무슨 세율이다 차등 비례세율 그 다음 말소 지목변경 등기는 건당 6천원 종량세죠 6천원을 뭐라 그런다 정액세율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표준세율과 등록면허세 표준세율 배웠고 취득세 특례세율 배웠죠 자 그러다 취득세 표준세율 암기방법이 있네 유상은 숫자배열이 하나 둘 셋 넷 농지는 셋 넷 주택은 하나 둘 셋 그 다음 상속원 3.8 광땡 2만 붙이면 돼요 증여는 광복절 8.15 원신은 2.8 공유는 0.32 2만 붙이면 2.3 이 된다고요 그 다음 표준세율에서 2% 빼는 거 7개 환상적으로 법인을 합병하여 공유를 분할하로 건축물을 이전시켜주니 이혼당했다 재산분할 이혼당할 때 입도 아프고 목도 아팠다 잇목 2% 빼는 거예요 환이 뭐다 환매등기 법인을 합병 법인합병 공이 뭐다 공유물 분할 공유물 분할이죠 그 다음 건축물의 이전 그래도 환상적으로 쭉 해봐서 7개 이렇게 해서 표준세율 특례세율 등록면허세는 특례세율이 없겠죠 56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재산세로 들어갑니다 재산세 반드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재산세는 세율 구조가 뭐야 비누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을 씁니다 물건 종류에 따라 역시 지방에서는 표준세율과 중과세율로 나누죠 항상 표준세율은 몇 프로 50% 중요한 거는 해당년도만 제공합니다 매년 내는 세금이니까 해당년도만 적용한다 5년간 적용한다 계속 적용한다 틀려요 그럼 먼저 표준세율 종합 합산 합산하니까 누진세율을 씁니다 몇 단계 3단계 그럼 최저 0.2에서 0.5 앞에 거는 외워야 돼요 그 다음 별도 합산하니까 누진세율 몇 단계 3단계 쉽게 나왔을 때는 3단계 어렵게 나왔을 때는 0.2에서 0.5 별도는 0.2에서 0.4 이거 어떻게 외워요 종이니까 종이오 딸랑딸랑 3번 종치는 사람의 직업은 뭐야 별리사 그래서 재산세는 특정한 경우를 빼고는 1%가 안 남아요 실질적으로는 세금 많이 나오지 않겠죠 교육과정이니까 배우는 거예요 종이오 별리사 3단계예요 그 다음 분리 분리는 저율과 고율로 나누잖아요 그럼 농지 목장용지 산림보육성 임해가 분리로 결정되면 가장 낮은 007 그 다음 공장용지 염전 터미널이 분리로 결정되면 오염등을 배출하니까 0.2 영희야 공장 가자 영희야 염전 가자 영희야 터미널 가자 총 갖고 농사짓자 총 갖고 목장 하자 임도 말 안 들면 총 맞아 죽어요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토지가 끝났네 토지는 비례세율과 합산나는 땅은 누진세율을 씁니다 자 그 다음 주택 자 주택이다 자 주택은 두 가지로 구분하죠 별장은 4% 별장이 아닌 거는 초간호진 암기해야죠 0.1에서 0.4 몇 단계 4단계 이거 어떻게 외워요 어떻게 외워 주택 주 주일을 사랑해요 4단계 주일 사랑 사랑 주일 사랑 사랑 4단계 근데 디귿 1주택인데 공식가격이 9억 이하는 0.05 를 인하시켰어요 니음보다 0.05 를 인하시켰으니까 0.05 에서 0.35 4단계 주택은 누진세율인데 두 가지로 반드시 나눠 근데 0.1에서 0.4는 다 주택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1주택자인데 공식가격이 9억 넘어가는 거를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공식가격이 9억 이하 1주택자는 위에 거보다 0.05 를 인하시켰다 그럼 결론이 뭐다 주택은 별장은 4% 모든 주택은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나와요 별장과 고급주택은 4%다 OX X 별장만 고급주택은 일반주택처럼 사용해요 자 그 다음 건축물 자 건축물 이제 주택이 끝났네 그럼 건축물이잖아 건축물 그럼 일반 건축물의 표준세율은 0.25 0.25 이게 돼야 돼 일반 건축물의 표준세율은 0.25 0.25 0.25 0.25 0.25 그런데 기역 시 앤드 주거지역의 공장용 토지가 아니라 건축물은 오염배출하죠 그럼 0.25 에 2배 그럼 0.25 에 2배니까 몇 프로야 0.5 를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거지역의 공장인데 도시형도 포함합니다 오염배출하기 때문에 계속 적용하고 자 사치는 몇 프로 4% 건축물은 세율을 세 가지로 세분했어요 일반 건축물은 0.25 C 앤드 주거지역의 공장용 땅이 아니라 건축물은 0.25 에 2배 0.5 도시형 공장도 제외하는 게 아니라 포함해서 계속 적용합니다 그래도 세금 0.5 를 내기 싫으면 주거지역을 떠나가라 계속 있으면 계속 2배로 부과하겠다 자 사치성 건축물은 4% 그 다음 선박항공기는 최고 높아이게 고급선박이 5% 입니다 선박항공기는 구분없이 0.3 고급선박은 5% 최고 높은 게 고급선박이에요 왜 시가표준액을 낮게 발표하니까 세율은 높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표준세율이에요 자 표준세율을 까만거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돼 밑에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재정수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이 발생으로 세율 조정이 밑줄 그어 불가피할 때만 그래서 재정이 부족해 그럼 50% 올릴 수도 있고 그 다음 뭐다 재해 등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려야죠 불가피할 때만 몇 프로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엔드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그래서 재산세 표준세율은 불가피할 때 엔드 50% 엔드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내년은 내년 가서 결정한다고요 그래서 재산세 세율 조정 재 아이가 재죠 어이가 아니라 재산세 세율 조정 불가피할 때 재 재 아이예요 어이가 아니라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표준세율이 끝났네요 종부세 반드시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종부세도 세율 구조가 뭐다 비누 종부세는 소유자별로 합산하니까 인세 그러나 종부세는 투기 목적이니까 탄력세율이 없어요 자 나왔다 종합합산 세율이 높아요 재산세는 낮고 종부세는 세율이 높고 그럼 종합합산은 1에서 3% 3단계 이거는 가운데 2%가 생략된 거야 그럼 종합을 어떻게 외워 하나 둘 셋 종합합산 3단계 왼쪽은 0.2에요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재산세는 낮고 종부세는 세율이 높아요 별도 0.5에서 0.7 이거 가운데 0.6이 생략된 거야 그래서 하나 둘 셋 종합합산 5.6.7 종합합산 3단계는 똑같아요 자 그 다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할 때는 어떻게 본다 각자가 주택을 소유한 걸로 봅니다 그래야 주택수가 늘어나니까 자 그럼 공동상속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개정된 거예요 자 공동상속을 어디다 봤어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에서 받았을 때는 옆에 적어요 2년 유예를 시킨다 그 다음 지방에서 받았을 때 그 외 지역은 3년 유예를 시킨다 요렇게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얘기는 수도권 세종시 광역시에서 받았을 때는 2년 동안은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그 외 지방에서 받았을 때는 3년 유예한다 3년 동안 주택수에서 안 들어간다 왜 바뀌었어 2년 2년이내에 팔아라 안 팔면은 주택수에 바로 포함해서 세금 폭탄을 매기했다 그 지방은 3년 이내에 팔아라 안 팔면은 뭐다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다 그 뜻이에요 자 주택 나왔다 반드시 재산세랑 비교해야 돼요 자 주택 0.6에서 3% 6단계 초간우진세율 이래요 이 기억은 뭐다 기억 옆에 적어야 돼요 이거는 2주택 이하 1세대 2주택 이하 입니다 0.6에서 최대 몇 프로 3% 이거는 6단계 4단계가 아니라 6단계 그럼 재산세는 0.1에서 0.3이다 4단계 자 근데 니은은 어떻게 돼요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이야 그리고 3주택 이상 지역과 관계없이 따블로 늘어나 위에 거를 외워야지 0.6에서 배는 1.2 3%에서 6% 요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기억은 어떤 경우에요 기억은 1주택자 그 다음 2주택인데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는 조정대상 지역 하나는 비조정 그런 경우 기억 근데 조정인데 둘 다 2주택 세율이 따블로 늘어나 그래도 이거는 개인만 하는 거야 근데 법인이 나오면 조심해 법인은 비례세율이야 뒤에 거 바로 뒤에 거를 곱해 세금 폭탄 맞는 거죠 법인은 기억을 물어볼 때는 3% 니은을 물어볼 때는 6% 그래서 법인은 비례세율을 쓰고 개인은 누진세율을 씁니다 일명 비누 자 그리고 1세대 1세대 1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는 세액공제를 해줘요 나중에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해준다 누구만 1세대 1주택자 연령별공제 몇세 이상 60세 이상 반드시 정리해야 돼요 기역은 20% 니은은 30% 디귿은 40% 그 다음 장기보유기관별공제는 몇 년 이상 5년 이상 5년 단위에 따라 20% 40% 50%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한도가 80%예요 밑에 자 75세면 몇 프로 공제받아요 75세면 40% 20년 보유하면 50% 합치면 90이죠 너무 많이 깎아주잖아 그래서 합쳐서 중복 적용할 수 있대 몇 프로를 한도로 한다 80% 중요한 것은 1세대 1주택자만 해줘요 단독 소유자도 해주고 공동 소유자도 신청하면 해준다 그럼 다주택자나 토지 소유자는 절대로 안 해줍니다 자 밑에 까만 거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그럼 보유기간 5년 따질 때는 반드시 피가 들어가야 돼 부모님이 3년 보유 자녀가 2년 보유하면 5년으로 쳐주겠다는 뜻입니다 피가 꼭 들어가야 된다 자 그다음 밑에 동거북량은 10년 동안은 밑에 적어요 옆에 있어 각각 1세대로 본다 동거북량은 몇 년 5년 동안 집이 2채야 5억짜리 8억짜리 갑돌이 을돌이 그럼 따로따로 살 때는 세금이 없죠 1주택자라면 11억까지는 세금이 없잖아 따로따로 살 때는 8억도 세금이 없잖아 11억 넘어가야 세금이 내죠 1주택자는 1주택자는 11억 초과 따로 살 때는 안 내요 혼인해서 혼인해서 뭐가 된 거야 1세대 2주택이 됐어 그럼 개인별로 6억 초과죠 그럼 이게 7억이라고 7억 8억 6억 초과니까 1억에 대해서는 내지 이것도 6억 넘어가는 거 2억에 대해서는 과세합니다 그럼 혼인하면 개인별로 6억 초과 과세가 되잖아 국가가 혼인을 막어 그다음 몇 년 동안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본다 뭔 뜻이다 개인별로 11억까지는 5년까지는 종부세 과세를 안 하겠다 그 뜻이에요 그럼 동거북량은 몇 년 10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봐서 11억까지는 종부세를 안 걷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부세까지 표준세율에 대해서 설명을 했네요 자 잠시 쉬었다 진행합니다 순간 11 street 가방 장난 책 takiego RE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